띄 띄 띄 띄 까지 왔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파트가 바뀌는데 한번 오른발 축으로 왼발 나가면서 손 한번 버려 주실게요 여긴 제스처라서 편하게 하시면 되요 버리고 걷고 룩겟미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손을 룩겟미를 표현해 주시면 되요 룩겟미를 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털어 주실게요 근데 털 때 앞쪽을 향했던 어깨가 뒤로 빠지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 다음 한 번 더 쳐 주실 건데 세 번째 어깨를 터질 때 반동을 주셔서 리듬을 네 번 주시면 되요 여기 룩겟미를 주시고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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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고 하이올라이크 때 또 나오거든요 여기 손가락 하이올라이크 덫 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은 머리 그 다음 가슴 열어주시고 벌어 주실 거에요 하이올라이크 덫 골반 왼쪽 주실게요 붕 착 열어주시고 버릴게요 걷고 정리하고 오른손 두 번 쳐 주실 거예요 근데 쳐 주실 때 골반이 왼쪽 골반이 열려요 착 주시고 아까 1절 때 했던 이 동작 할 건데 이번엔 방향만 반대로 두 번 쳐 주신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붕 착 착 착 하이올라이크 덫 똑같이 정리할게요 카운터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덫 덫 덫 덫 까지 왔어요 그 다음 에잇 원 투 쓰리 포 앤 파트 시크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앤 파트 앤 시크 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앤 파트 앤 시크 앤 세븐 에잇 파트 앤 시크 앤 엠 rescue 미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